그는 오페라글라스를 눈에서 떼어내더니 몸을 숙이고는 공연장에서 재채기를 한 남자의 운명은 어... 그게 진심이라면 변호사가 말했다 5년이 아니라 15년을 독방에 갇히겠습니다 15년간 자진 강금하기로 내기한 변호사의 운명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디야 내가 속삭였다 장난치듯 사랑을 고백한 남자의 운명은 안톤 채읍의 황당하거나 웃기는 단편들 위대한 작가는 많지만 가장 위대한 단편소설 작가를 뽑으라면 아마 안톤 채읍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채읍은 의학부에 입학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볍고 유머러스한 단편소설들을 발표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에는 초기 작품들과는 달리 진지하고 무거운 작품들을 발표했는데요 아마도 연극을 전공했거나 연극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채읍의 4대 희곡 갈매기, 반이 아저씨, 세자매, 벚꽃동산이 익숙하실 겁니다 저도 채읍의 희극이 더 익숙한지라 그의 단편을 읽고 와, 정말 같은 사람이 쓴 건지 의아할 정도였거든요 참 유머러스한 단편인데 고품격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흉내낼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클라인블루29님도 단편소설의 진정한 모범이자 규칙 그 자체인 채읍의 단편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새해 첫 번째로 들려드리는 이야기라 무척 고민하면서 준비한 채읍의 단편 3개 중에서 먼저 짧고 굵은 어느 관리인의 죽음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첫 번째 이야기 어느 관리인의 죽음 어느 화창한 저녁 멋지게 차려입은 이반 디미트리치 체리바코프라는 정부 서기관이 극장 S석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오페라글라스로 오페레타 코르네빌의 종을 보고 있었다 그는 행복감을 느끼며 극의 절정을 관람하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종종 소설 속에서 그런데 갑자기 라는 문장을 만난다 작가의 말은 옳다 삶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찡그려지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호흡을 멈췄다 그는 오페라글라스를 눈에서 떼어내더니 몸을 숙이고는 재채기를 하고 말았다 물론 재채기를 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농민들도 재채기를 하고 경찰서장도 재채기를 하고 때로는 정부의 높은 관리 양반들도 재채기를 하니까 누구나 재채기를 한다 체리바코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는 예의바른 사람처럼 자신의 재채기로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았는지 둘러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혼란에 빠졌다 S석 맨 앞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장갑으로 대머리와 목부분을 조심스럽게 닦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체리바코프는 그 노신사가 교통부 장관인 브리잘로프임을 알아챘다 저분에게 침을 튀기다니 그가 내 부서에 상관은 아니지만 난처한 상황이 됐네 그에게 사과를 해야겠어 체리바코프는 헛개침을 하고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장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제가 실수로 침을 튀겼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아 제발 자리에 앉아요 공연 좀 봅시다 치리바코프는 당황해서는 어리숙하게 웃어 보이고 공연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공연을 즐길 수 없었다 그는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에 브리잘로프 주위를 서성히다가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말했다 제가 장관님께 침을 튀겼습니다 용서하세요 보시다시피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 제발 그만해요 이미 잊어버렸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는군요 장관이 신경질적으로 아랫입술을 떨며 말했다 말은 잊었다고 하지만 그의 눈엔 분노가 가득한 것 같았어 치리바코프가 장관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생각했다 그리고 나와는 말도 섞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그에게 난 정말 고의가 없었다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설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침을 튀긴 것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물론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나중엔 그렇게 생각하고 말 거야 집에 돌아온 체리바코프는 아내에게 자신의 예의 없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아내는 살짝 놀라긴 했지만 프리절로프가 다른 부서의 상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당신이 가서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공공장소에서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하지만 내가 사과를 했는데도 그는 받아주지 않더라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 물론 제대로 얘기할 시간도 없었지만 말이야 다음날 체리바코프는 새 관복을 입고 말끔하게 면도하고는 프리절로프 장관에게 해명하러 갔다 장관 접견실에 들어가자마자 민원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장관은 이미 그들과 접견을 시작하고 있었다 몇몇 사람을 접견한 장군은 눈을 들어 체리바코프를 바라보았다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님 어제 제가 재채기를 하다가 실수로 그만 침을 튀겼습니다 죄송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대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자 다음 사람 그가 체리바코프의 말을 뚝 자르고 말했다 이런 말도 하기 싫다는 거로군 체리바코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가 엄청나게 났다는 의미겠지 이런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게 실수였다고 해명을 해야 해 장관이 마지막 민원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집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체리바코프가 체리바코프가 장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나지막히 속삭였다 장관님 제가 장관님을 귀찮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후회되는 마음에서 해명을 하려고 절대 일부러 침을 튀긴 게 아니란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장관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져었다 당신 날 놀리는 거요? 그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며 말했다 놀리다니 내가 장관을 체리바코프는 생각했다 장관은 사람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군 이런 식이라면 난 더 이상 그에게 사과하지 않겠어 그를 다신 찾아가지 않겠단 말이야 대신 편지를 쓸 거야 체리바코프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다음날 장관을 다시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장관님 어제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장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장관님 말씀처럼 장관님을 놀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재채기를 하다가 침을 튀긴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휴 제가 감히 장관님을 놀리다니요 제가 장관님을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그런 일은 절대로 꺼져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한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장관이 소리쳤다 그때 체리바코프의 뱃속에서 무언가 터진 것 같았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거리로 나와 걸어갔다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집에 도착한 그는 관복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죽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내기 어느 어두운 가을밤이었다 늙은 은행가는 서재 구석을 왔다리 갔다리 하며 15년 전 가을밤에 열렸던 파티를 회상하고 있었다 그 파티에 참석한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흥미로운 대화가 오갔다 무엇보다 사형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를 끌었다 학자와 언론인이 다수였던 손님들은 사용제도에 부정적이었다 그들은 그런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부도독하며 기독교 국가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티를 주최한 은행가가 말했다 나는 사형과 종신형 모두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판단하자면 사형이 종신형보다 더 도덕적이고 인간적이라 생각합니다 사형은 단번에 목숨을 아사가지만 종신형은 천천히 죽이니까요 몇 분 만에 죽이는 사형 집행과 수년에 걸쳐 죽이는 종신형 중에 어떤 게 더 인간적일까요 둘 다 똑같이 부도덕합니다 손님 중 한 명이 말했다 둘 다 생명을 빼앗는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가는 신이 아닙니다 다시 돌려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생명을 국가가 빼앗을 권리는 없죠 손님 중에는 스물다섯 살 된 젊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형과 종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어떻게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야 나을 테니까요 그러자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당시 정신형은 당시 젊고 활기찼던 은행관은 갑자기 흥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탁재를 내려치며 젊은 변호사에게 소리쳤다 거짓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수백만 달러를 걸고 나는 내 자유를 걸죠 변호사가 말했다 그렇게 해서 이 엉뚱하고 무모한 얘기가 시작되었다 재력가지만 경솔한 은행관은 자신의 재산을 믿고 내 얘기를 하게 되어 기뻤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 자리에 젊은 변호사를 놀리며 이렇게 말했다 젊은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잘 생각해 보라고 나에게 이백만 달러는 사소한 것이지만 자네는 인생의 황금기 서너 해를 잃을 테니까 아 내가 삼사년이라고 말한 건 당신이 그 이상은 버티지 못할 걸 알기 때문이야 이 불행한 사람아 명심하라고 자발적인 강금은 강제적인 강금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말이야 언제든 자유의 몸으로 독방에서 나올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당신의 삶 전체를 좆먹을 테니까 흠 정말이지 유감일세 젊은이 서재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던 은행원은 이 모든 내기를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내가 왜 그런 내기를 했을까 젊은이는 인생에서 15년을 잃고 나는 200만 달러를 잃은 것이 대체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모든 게 부지럽고 허망할 뿐이야 나는 호사에 겨운 변덕쟁이였고 그는 돈에 눈이 멀었을 뿐이라고 그는 계속해서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청년은 은행가의 집 정원에 있는 오두막에서 엄격한 관독관의 감시하에 감금되기로 결정했다 15년 동안 그는 오두막 문턱을 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편지와 신문을 받아보는 것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그는 악기와 책을 소지할 수 있었으며 편지를 쓰고 와인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허용됐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그가 외부 세계와 통할 수 있는 건 작은 창문을 통해서였다 책과 악기 와인 등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문서를 써서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었지만 창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계약은 변호사가 완벽하게 독방에 감금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과 사소한 부분까지 규정되었으며 변호사는 1870년 11월 14일 12시부터 1885년 11월 14일 12시까지 정확히 정확히 15년 동안 그곳에 감금되도록 했다 변호사가 이 조건을 조금이라도 어긴다면 그러니까 계약 만료 2분 전이라도 밖으로 나가려 한다면 은행 가는 변호사에게 200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었다 감금 감금 첫 해 동안 변호사는 짧은 메모에서 알 수 있듯이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가 갇힌 오두막에서는 밤낮으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와인과 담배를 거절했다 와인은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은 감금된 사람에게는 최대의 적이며 게다가 좋은 와인을 혼자 마시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다고 적었다 첫 해 그가 받아서 읽은 책은 비교적 가벼운 장르의 책이었다 얽히고 설킨 애정 소설이라든가 추리 소설 SF 소설 코미디 소설 말이다 두 번째가 되는 해에는 피아노 연주 소리는 조용해졌고 변호사는 고전 서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다섯 번째 해에는 음악 소리가 다시 들리고 변호사는 와인을 요청했다 창문을 통해 그를 지켜본 사람은 그의 내내 그는 먹고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자주 하품을 하며 화를 내고 혼잣말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책을 읽지 않았다 대신 가끔 밤에 앉아서 글을 쓰곤 했는데 몇 시간씩 글을 쓰다가 아침이 되면 쓴 글을 모두 찢어버렸다 그리고 한 번은 그가 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6년하고도 반이 지났을 때 그는 언어와 철학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던지 은행원이 책을 대주기 바쁠 정도였다 그렇게 4년 동안 그의 요청에 따라 가져다준 책은 600여억 원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은행가는 변호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친애하는 간수님 6개 언어로 이 글을 씁니다 이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읽게 하세요 그들이 한 글자의 오류도 찾아내지 못한다면 정원에서 총을 한 발 발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 총알은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천재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지금 내 영혼이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는지 당신이 알기나 할까요?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은행가는 정원에서 두 발의 총을 쏘라고 명령했다 10년이 지나자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성경책만 읽었다 은행가는 4년 동안 600권의 책을 통달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얇은 책 한 권에 거의 1년을 허비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어서 신학과 종교 서적이 성경책의 뒤를 이었다 수감된 마지막 2년 동안 변호사는 엄청난 양의 책을 무차별적으로 읽었다 한때 그는 자연과학에 몰두하다가도 바이런이나 색스피어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화학에 관한 책, 의학책, 소설, 철학이나 신학에 관한 논문을 동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의 독서 방식은 난파선의 조각들이 떠다니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며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아무것이나 움켜쥐는 사람 같았다 늙은 은행가는 이 모든 일을 회상했다 내일 12시면 그는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 합의에 따라 나는 그에게 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내가 그에게 돈을 지불한다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 완전히 바산할 것이다 15년 전만 해도 그는 수백만 달러 정도는 우스운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부채와 자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스스로에게 묻기조차 두려웠다 무리한 주식 투자와 투기 나아가 극복할 수 없는 그의 무모함은 그의 재산을 조금씩 갉아먹었고 자랑스럽고 용감하며 자신감 넘치는 백만장자는 이자율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안절부절하는 평범한 은행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저주받을 내기 은행가는 절망에 빠진 채 머리를 움켜주며 중얼거렸다 왜 저 인간은 죽지도 않는 거지? 그는 이제 겨우 마흔 살이야 그자는 내 마지막 한 푼까지 싹싹 가져가서는 결혼도 하고 인생을 즐기고 투자도 할 것이고 나는 거지처럼 그를 부러워하며 매일 같은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나는 당신에게 인생의 행복을 빚졌으니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게 하세요 안 돼 안 된다고 불명예와 파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자가 죽는 것 뿐이야 새벽 3시가 되자 은행가는 귀를 기울였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잠들었고 밖에서는 차가운 나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금고에서 1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오두막 열쇠를 꺼내 외투를 걸치고 집 밖으로 나왔다 정원은 어둡고 추웠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죽죽하고 차가운 매서운 바람에 정원을 휘젓고 다니는 바람에 나무들이 쉴 새 없이 흔들렸다 은행가는 눈을 부릅 떴지만 땅도 하얀 조각상도 오두막도 나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두막 가까이 다가가 감독관을 두 번이나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감독관은 비바람을 피해 부엌이나 온실 어딘가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게 분명했다 그리고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나의 목적을 실행해 옮긴다면 누구보다도 감독관이 가장 먼저 의심받겠지 그는 어둠 속에서 계단과 문을 찾아내 오두막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더듬더듬 좁은 복도로 들어가 성냥에 불을 붙였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시트도 깔려 있지 않은 침대가 있었고 구석에는 철제 난로가 놓여 있었다 변호사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에 붙여놓은 봉이는 처음 그 상태였다 성냥이 꺼지자 노인은 흥분해 몸을 떨며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변호사의 방에는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책상에 앉아있었다 그의 등, 머리카락, 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책이 펼쳐져 있는 책상과 안락의자 두 개 카펫 위에는 책들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었다 5분이 지났지만 변호사는 한 번도 꿈쩍하지 않았다 15년간의 수감생활로 그는 꼼짝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았다 은행원이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렸지만 변호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은행원이 조심스럽게 문에 달린 봉인을 떼어내고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았다 녹슨 자물쇠는 쉰 소리를 냈고 문은 삐거덕거렸다 은행원은 곧바로 놀란 비명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3분이 지나자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해졌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책상에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한 남자가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었다 마치 그는 해골 위에 살가죽을 씌워놓고 여자처럼 긴 곱슬머리를 하고 덥수룩한 턱수염을 달아놓은 것 같았다 얼굴은 노랗고 흙빛이 감도는 뺨은 움푹 패여있었으며 등은 길고 가늘었다 덥수룩한 머리를 받치고 있는 손은 너무 가늘고 앙상해 보여서 보기만 해도 끔찍할 정도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미 희끗희끗해졌고 쇠약하고 늙어 보이는 그의 얼굴은 마흔 살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았다 그는 잠들어 있었다 머리를 숙인 책상 위에는 고운 글씨로 쓴 메모지가 놓여있었다 아, 불쌍한 인간 은행가는 생각했다 그는 잠들어 있고 아마도 백만장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겠지 나는 이 반송장을 침대에 던져 베개로 가볍게 누르기만 하면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비살의 흔적을 발견하진 못할 거야 하지만 먼저 그가 여기에 쓴 내용을 읽어봐야겠어 은행가는 책상에서 메모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내일 12시 나는 자유를 되찾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권리를 찾겠지만 이 방을 떠나 햇빛을 보기 전에 당신들에게 몇 마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를 지켜보시는 신 앞에서 자유와 생명과 건강 그리고 당신들의 책 속에서 세상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멸시한다고 밝히는 바이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지상에서의 삶을 열심히 연구해왔다 사실 나는 그동안 땅을 밟지 못했고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 당신들의 책에서 나는 향기로운 와인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숲에서 사슴과 멧돼지를 사냥하고 여자와 사랑을 나눴다 천재 시인들의 마법으로 창조된 여인들이 구름처럼 밤이면 내게 찾아와 황홀하게 만들어진 멋진 이야기를 내 귀 속에 속삭였다 당신들의 책에서 나는 엘브로스와 몸블랑 정상에 올라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고 저녁이 되면 하늘과 바다와 산 정상이 금빛과 붉은 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았다 또 그곳에서 머리 위로 번쩍이는 복풍의 구름을 가르는 번개를 보았으며 푸른 숲과 들판, 강, 호수, 마을을 보았다 나는 사이렌의 노래 소리와 목자들의 피리 소리를 듣기도 했으며 내게 날아와 신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악마의 날개도 만져보았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책에서 바닥 없는 시면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기적을 행했으며 살인을 하고 마을을 태우고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고 온 왕국을 정복했다 당신들의 책은 나에게 지혜를 주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불안한 생각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집약되었다 나는 내가 당신들 모두보다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책을 경멸하고 그것이 모두 신기루처럼 무가치하고 덧없으며 허황되고 거짓된 것임을 안다 당신들은 잘났고 지혜롭고 훌륭할지 모르지만 죽음은 당신들을 땅 밑에 쥐새끼들처럼 지구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며 당신들의 후송과 역사 천재들의 불멸의 업적들은 지구와 함께 꽁꽁 얼어붙거나 불타 없어질 것이다 당신들은 이성을 잃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당신들은 거짓을 진실로 흉축함을 아름다움이라 한다 만일 사과나무와 오렌지 나무에 화일 대신 개구리나 도마뱀이 자라거나 장미에서 땀 흘리는 말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놀랄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늘과 땅을 바꿔버린 당신들이 놀랐다 나는 당신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다 내가 당신들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경멸하는지 행동으로 증명하기 위해 나는 한때 나원처럼 꿈꾸던 하지만 지금은 경멸하는 200만 달러를 포기한다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 나는 계약기간 만료 5시간 전 여기서 나가 계약을 파괴할 것이다 은행가는 이 글을 읽은 후 책상 위에 종이를 내려놓고 남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는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갔다 그가 주식 투자에서 거액의 돈을 날렸을 때도 느껴본 적 없는 경멸감이 몰려왔다 그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눈물과 감격으로 몇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감독관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서는 오두막에 감금되어 있던 남자가 창문을 통해 정원으로 올라가 대문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다고 했다 은행가는 하인들과 함께 즉시 오두막으로 가서 변호사가 탈출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불필요한 뒷얘기가 나오지 않게 은행가는 책상에서 수백만 달러를 포기한다는 종이를 자기 방으로 가져와 금고 안에 넣고 잠궜다 농담 하창한 겨울오 설이가 내려 공기는 차가웠고 내 옆에 나란히 걷던 나디아의 곱슬머리와 얇은 입술 위에도 은빛으로 반짝이는 성에가 내려앉아 있었다 우리는 높은 언덕 정상에 있었다 우리 발 밑부터 평지는 가파른 경사로 이어져 있어 태양빛을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었고 우리 가까이에는 작은 빨간색 썰매가 놓여 있었다 이걸 타고 아래로 내려가자 나디아 내가 졸랐다 딱 한 번만 절대 다치지 않을 거야 약속해 하지만 나디아는 무서웠다 그녀의 작은 발 아래로 얼음이 뒤덮인 언덕 끝까지 이르는 긴 경사면은 그녀에게는 끔찍한 협곡으로 보였으니까 내가 썰매에 앉으라고 재촉하는 동안 그녀는 심장이 벌렁거렸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너무나 무서워서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이리 와 부탁이야 나는 다시 한 번 졸랐다 무서울 거 없어 두려워하고 소심한 건 겁쟁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마침내 나디아는 썰매를 타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그녀가 목숨을 걸고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백해진 얼굴에 덜덜덜 떠는 나디아를 썰매에 앉히고 팔로 감싸 안고서 함께 깊은 절벽 속으로 뛰어들었다 썰매는 총알처럼 날아갔다 썰매가 가르는 바람은 우리의 얼굴을 때리고 울부짖었으며 쉑쉑 깃전에 울리고 어깨에서 얼굴을 떼어내려 맹렬히 달려들었으며 바람의 압력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마치 악마가 발톱으로 우리를 붙잡고 지옥으로 질질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주위의 온갖 것들이 우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것 같았으며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디아 내가 속삭였다 썰매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고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와 주위의 사물들이 제 모습을 갇혀가며 우리가 다시 숨을 쉬게 되자 언덕 끝에 도착했다 나디아는 죽다 살아난 것 같았다 창백해진 그녀를 나는 일으켜 세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타지 않을 거야 죽을 뻔했다고 그녀가 공포에 질린 듯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녀가 안정을 되찾더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네마디의 말을 이 사람이 했을까? 아니면 거친 바람소리 때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착각하는 걸까? 나는 그녀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장갑을 살폈다 그녀는 내 팔을 붙잡았고 우린 언덕 아래를 한참 동안 걸었다 수수께끼가 그녀를 불편하게 하는 게 분명했다 내가 그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명예, 행복, 삶에 있어 매우 매우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나디아는 초조하고 슬픈듯한 표정으로 나를 탐색하듯 바라보며 내가 무엇인가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귀여운 얼굴이 얼마나 예쁜 표정을 짓고 있는지 나는 그녀가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뭔가를 말하고 묻고 싶어 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당혹스럽고 부끄러우면서도 행복해했다 할 말 있어 그녀가 나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뭔데? 내가 물었다 우리 한 번 더 타자 우리는 계단을 올라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나는 다시 한 번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덜덜 떨고 있는 나디아를 작은 썰매에 앉히고 다시 한 번 우린 가파린 경사로 뛰어들었다 또다시 바람이 울부짖고 가장 거친 소리를 낼 때 내가 속삭였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디아 썰매가 멈추자 나디아는 우리가 방금 내려온 언덕을 뒤돌아봤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 그리고 그녀의 작은 체구에 두른 목도리와 털모자 그녀의 모든 것들이 아리송하다는 표정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무슨 일이지?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소수께끼는 확실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제 집으로 갈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내 질문에 대답도 하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나 썰매 타는 거 좋아해 그녀가 얼굴을 불키며 말했다 한 번만 더 타면 안 될까? 그녀는 썰매 타는 걸 좋아한다고 했지만 썰매에 앉을 때면 여전히 얼굴은 창백해지고 덜덜 떨었으며 공포로 인해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세 번째로 가파른 경사를 내려갔고 나는 나디아가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내 입술을 쳐다보는 것을 본다 하지만 나는 손수건을 입에 대고 기침을 하는 척 하며 반쯤 내려왔을 때 재빨리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디아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고 나디아는 생각에 잠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디아는 천천히 걸으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는 않을까 기다린다 나는 그녀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괴로움과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람은 바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난 바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음날 다음날 나는 다음과 같은 메모를 받았다 오늘도 썰매를 타러 간다면 날 불러 앤 그 후로 나디아와 나는 매일 언덕에서 작은 썰매를 탔고 내려오면서 나는 그 말을 속삭였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디아 나디아는 모르핀이나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갈망하듯 이 말에 중독되었다 그녀는 이 말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 언덕을 내려가는 것은 그녀에게 그 어떤 것보다 끔찍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위험과 두려움이 이 말에 묘한 매력을 부여했고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고문하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바람과 나 우리 둘 중 누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술꾼이 어떤 잔의 맛이든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어느 날 오후 나는 혼자 언덕에 올랐다 나디아가 언덕 쪽으로 다가와 눈으로 나를 찾더니 소심하게 정상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는 것이 보였다 어 얼마나 두려웠을까 혼자서 썰매를 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녀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해졌고 마치 교수대로 가는 사람처럼 덜덜 떨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꿋꿋하게 올라갔다 나디아는 내가 없어도 그 놀랍도록 달콤한 말이 그녀의 귀에 들리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녀가 창백해진 얼굴과 공포에 질린 입술을 벌린 채 썰매에 앉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눈을 감고 이 세상과 영원히 작별을 구하듯 쉑 소리를 내며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나는 모른다 그녀가 썰매에서 덜덜 떨며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뿐이며 그녀의 표정을 보니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았다 나디아는 내려가는 동안 극심한 공포로 무엇이 들리는지 소리를 구별할 능력을 잃은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3월과 함께 봄이 왔다 햇빛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환해졌다 눈 덮인 산비탈은 점점 녹아서 마침내 모든 얼음이 녹아내렸다 우리의 썰매 여행은 끝났다 이제 불쌍한 나디아는 그 말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는 오랫동안 아마도 영원히 쌍테페테르부르크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아무도 그 말을 해줄 수 없었다 떠나기 이틀 전 어느 날 저녁 나는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는데 높은 울타리를 경계로 나디아의 정원과 연결된 곳이었다 아직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려 녹지 않은 눈이 땅에 쌓여 있었고 어둠이 어스름하게 깔려 있었다 그래도 공기 중에는 봄의 향기가 퍼져 있었고 새들이 시끄럽게 제잘거리고 있었다 나는 울타리로 다가가 판자 틈새로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나디아가 집에서 나와 문 앞에 서서 슬프고 애틋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봄바람이 그녀의 창백하고 슬픈 얼굴에 불어오고 있었다 봄바람 소리가 그때 그 바람소리와 네 마디를 떠올리게 했고 그 기억으로 그녀의 얼굴은 슬퍼졌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게 했다 불쌍한 나디아는 바람에게 그 말을 다시 한 번 귓가에 들려달라는 듯 두 팔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나는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디아 너를 사랑해 나디아 세상에 그 말이 나디아에게 무슨 일을 한 걸까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행복해하며 아름다운 바람을 향해 두 팔을 뻗었다 그리고 나는 짐을 싸러 갔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다 나디아는 결혼했다 그를 사랑해서 했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녀의 남편은 왕실의 공무원이며 현재 새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함께 썰매를 타고 바람이 그녀에게 속삭였던 말을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디아 이 기억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뭐 때문에 나디아에게 농담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겠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이긴 여름 은은 은 누군가 은 This world, it's so cruel You think you've won the game And they've gone and changed the rules But maybe I'm just a fool to believe There's something beautiful Inside of you and me But how long must I wait How long must I wait To see this world change To see this world change Oh, I long for the day That my tears are gone And each day that goes by Each day that goes by Oh, I watch evil rise And it's getting harder To find where beauty belongs guitar solo This world It's so dark It loves to stomp the fire Out of every broken heart But if I refuse to let this flame in me die Oh, I can light the world up One spark at a time So, let's go Oh, I can see it You know Oh, it'll depend on the lights